아쉬운 부분은 놓고 가야한다. 내가 아쉬워한다고 해서 내게 금메달을 주는 건 아니지 않나? 대표팀 교체가 나름의 다짐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대표팀에서 불러준다면 언제든 나설 준비를 할 것이라며 이번 아시안게임 탈락에 대한 이의리 선수는 소외를 밝혔습니다. 8일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유중이로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했고 지난달 소집 하루 전 교체 통보를 받은 이의리에겐 망감이 교차할 만한 날이었습니다. 한국야구의 4연속 금빛 질주로 마무리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기아 타이거즈 이의리에겐 미묘한 감정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의리는 지난달 대표팀 소집을 하루 앞두고 부상을 이유로 교체 통보를 받았는데요. 손가락 물집에서 회복해 대전 하나전 투구를 마친 다음 날 대표팀이 아닌 소속팀을 통해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도쿄올림픽과 2023 WBC에서 대표팀의 새로운 자완에이스로 거듭난 그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마운드의 주축으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표팀 류중일 감독은 80개 이상의 공을 던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이의리 교체 사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심재학 단장도 이의리의 탈락에 대해 무척이나 아쉬워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한편 이의리는 대표팀 탈락 후 3경기에서 18이닝 동안 단 2점을 내주며 뭔가에 대한 화풀이를 하듯 최강의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달 27일 광주 NC전에서 7이닝 무실점 투구를 펼친 데 이어 3일 수원 KT전에서는 109개의 공을 뿌리면서 5.1이닝 일실점을 기록했고 광주 삼성전에서도 5.2이닝 동안 115개의 공을 던지면서 일실점 투구를 펼쳤습니다. 특히 삼성전에서는 직구 위주의 피칭에서 슬라이더 활용 비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주목받기도 했으며 이날 기아는 삼성을 3대1로 격파하면서 최근 3연승 및 5강행 불씨를 이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2일이는 직구가 날리는 날은 힘든 경기들이 많은데 오늘 변화구가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서 편하게 할 수 있었다고 경기를 돌아봤습니다. 지난 3일 109개의 공을 던진 데 이어 이날 115개의 투구수를 기록한 것을 두고는 이렇게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다. 가진 게 몸뚱아리밖에 없다. 이렇게라도 팀을 위해서 던져야 한다며 웃었는데요. 한편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지 못해 병역 혜택에서 제외된 이일이는 내년 활약에 비추어 군입대가 예상된다는 썰과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아시안게임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올림픽에는 아직 야구 종목이 없어 추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며 근 2, 3년 안에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는 한데요. 또한 다음 대회를 기다린다고 해도 이일이 선수가 뽑혀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으니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이일이의 군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관측은 양현종 선수가 이일이가 없는 사이 버텨줄 수 있느냐와 올해 해성같이 등장한 윤영철의 꾸준함 그리고 임기영, 김기훈 등 선발자원으로의 복귀와 성장 새로 입단한 조대연의 적응 등 많은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선 이일이 선수가 군문제를 미룬다고 해도 기아가 달라질 게 없는 현실을 보면 이 같은 관측과 썰은 어느 정도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